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안녕, 유라! 어? 스피드! 웬일이야? 오늘 내 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진짜? 어떤 친구인데? 바로 또봇 부이 몬스터야! 또봇 부이 몬스터는 트럭카 로봇이야! 변신할 때 나만큼 멋있다고! 진짜? 기대된다!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까? 친구들! 새로운 또봇 부이 몬스터예요! 우와! 몬스터!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빨리 열어볼게요! 우와! 몬스터예요! 오! 몬스터는 주황색 바디에 빨간색 상체를 가지고 있어요! 팔이랑 다리 양옆에는 엄청 큰 타이어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가슴에도 미니 타이어가 있네요! 우와! 이런 비주얼은 또 처음인데?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좀 강직하게 생긴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화가 나면 진짜 무섭대요! 필살기는 킹콩 펀치와 킹콩 스피니라고 하네요! 우와! 이 무쇠 주먹 좀 보세요!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요? 이 또끼를 이용하면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빨리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럼 자동차로 변신한 모습도 한번 보여줘! 좋아! 난 변신이 엄청 간단하다고! 잘 봐 친구들! 그럼 또붓보이 몬스타를 로봇 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이 바퀴를 이렇게 당겨주면 어깨로 올릴 수 있어요! 이 뒤에 회색 부분이 있는데요! 회색 부분을 눌러서 발을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 은색 부분을 눌러서 바퀴의 휠 위에 주황 부분을 모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누르면서 뒤로 모아주고요! 그리고 하체를 반바퀴 돌려주세요! 여기 직각으로 올려서 몸통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상체는 차렷을 지켜주고요! 이렇게 모아서 맞춰주면 부릉부릉! 몬스터 변신 완료! 우와! 진짜 멋있는 트럭카에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사랑용 자동차로 두 명이 탈 수 있는데요! 바퀴가 진짜 튼튼해서 울퉁불퉁한 길도 엄청 쌩쌩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붓기가 있는데요! 또붓기를 이용하면 자동차 모드에서 또붓 부위 몬스터로 순식간에 변신할 수 있대요! 그럼 한 번 변신도 시켜볼까요? 이 가운데에 장착을 시켜주면 이렇게 상체가 변신을 하고요! 다시 로봇모드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자잔! 상체를 비틀어서 세워주고 반바퀴 돌려주고요! 변신을 시켜주면 브이! 트레스 포메이션 변신 완료! 우와! 몬스터 진짜 멋있다! 유라 유라! 끼익! 하.. 급하다 급해! 어? 아저씨! 미니카드를 싣고 어디 가세요? 어? 그게.. 친구들한테 배달하는 중이었는데 어? 배가 너무 아프지 뭐야? 나 잠깐 차 좀 받을 수 있겠어?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 어? 알겠어요! 얼른 가보세요! 아저씨가 미니카를 싣고 가는 거구나! 우와! 미니카드 진짜 멋진데! 잠깐 열어볼까? 우와! 새로운 미니카드 진짜 많이 생겼네! 어우! 날이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렇게 더운 날 아저씨가 고생하시니까 시원한 음료 좀 사와야겠다! 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아저씨 음료수도 사와야지! 잠깐이면 괜찮겠지? 잠깐! 여기 좀 서봐! 저게 뭐지? 어? 이건 미니카드라냐? 누가 여기다 미니카드를 두고 갔지? 흠.. 글쎄.. 보안이 어디 옮겨가고 있던 거 같은데? 주인도 없으니까 이 미니카드 우리가 가져갈까? 어? 그러다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해? 뭐 길거리에 버리고 간 건데 우린 쓰레기차잖아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 가면 되지 뭐! 그럴까? 좋아! 그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옮기자! 내가 살을 돌릴 테니까 넌 미니카드를 쓰레기차에 실어! 콩콩! 야! 들어가! 우와! 이 앰뷸런스 봐! 자자! 서둘러! 알겠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콩콩! 마지막 차까지 다 실었어! 얼른 출발하자! 출발! 부릉부릉부릉! 어? 여기는 미니카드 다 어디갔지? 어? 어떡해! 부릉부릉부릉! 오! 저기 잠깐만요! 아! 시원하다! 어? 유라! 여기 또 미니카드 다 어디간거야? 어? 아저씨! 그게요! 제가 잠깐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를 사러갔는데 글쎄! 엄청나게 큰 쓰레기차가 오더니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어? 어떡하지? 안되는데! 오늘까지 꼭 배달해줘야 된다고! 아! 이제 난 큰일났어! 어떡해! 어? 아저씨!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제가 누가 가져갔는지 봤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거에요! 하! 아무래도 몬스터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몬스터! 또복부위 몬스터 출동! 몬스터! 큰일났어! 미니카드를 몽땅 도둑맞았어! 뭐라고? 어디야 어디!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기다려! 내가 곧 잡아올게! 오! 룰루랄라! 항상 쓰레기만 모았는데 오늘 이 미니카드를 팔면 우린 부자가 되겠어! 얼른 가자구! 붕붕붕! 잠깐! 거기서! 어? 대체 뭐지? 가져가긴 어딜 가져가! 따라오라고! 으응! 이게 뭐야! 붕! 어떡해! 어떡해! 난 이제 회사에서 자를거야! 으응! 어! 잠깐! 저건 뭐지? 몬스터! 성공 했구나! 맞아! 바로 이 차야! 어어어! 잠깐만! 우리 좀 내릴게! 제발 내려줘! 으응! 으어어어어! 어으! 어지러워! 대체 누구야? 우리 일하고 있는데 방해하는게! 쓰레기 치우는거 안보여? 우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구! 대체 넌 뭐야! 나로 말할거 같으면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또봇 부위지? 뭐? 또봇 부위? 그게 뭐야 대체? 잠깐 쓰레기차를 확인해야겠어 뭐라고?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야 공무집행 방해인지 너희들이 가져갔는지 결과를 보면 알겠지 어서 차문을 열라고 어떡하지 대장? 모르겠다 공격하고 도망가자 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안되겠군 유라 변신을 해야겠어 뚜께를 부탁해 몬스터 여기 있어 또봇 부위 트랜스 포메이션 또봇 부위 트랜스 포메이션 몬스터 변신 완료 말로해선 안되겠군 강력한 펀치를 보여주지 킹콩 펀치 으악 너무 강력한 주먹이야 도망가자 하는 수 없지 이 강력한 펀치로 여는 수밖에 받아라 킹콩 펀치 진짜 미니카들이 여기 있었어 어... 오... 내 미니카들 정말 고마워 또봇 이 정도쯤이야 덕분에 오늘 안에 아이들한테 배달할 수 있겠어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 어떡하지? 걱정하지마 그건 내 친구 스피드가 해결해 줄 거니까 스피드가 미니카드를 오늘 빨리 배송해 줄 거야 진짜 고마워 뚜붓 유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괜히 잃어버렸다가 찾은걸요? 뚜붓 진짜 멋졌어 끝까지 잘 부탁해 걱정하지마 우리만 믿으라고 고마워 유라 다음에 또 만나 다시는 도둑맞지 않게 내가 경호할게 출발하자 스피드 뚜붓 부위 출발 슈우우우우 친구들 유라는 미니카드를 몽땅 도둑맞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몬스터가 미니카드를 되찾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었네요 몬스터 최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유라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뮤지컬 파워레인저가 갤럭시 포스로 돌아왔어요 우주를 위협한 앞당에 대항하는 갤럭시 포스와 애니멀 포스의 합동 공격 바로 뮤지컬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인데요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열린대요 그리고 유라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7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과 8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관람하는 친구들은 유라도 만나고 함께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답니다 유라를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그때 만나요 많이많이 와주세요 우주를 구할 궁극의 구수수 뮤지컬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 어린이 보면 최초 블록버스터급 제작 스킬 21명의 배우가 펼친 화려한 액션과 최초의 와이어 액션까지 별자리를 승진하는 스타레인저 갤럭시 포스와 최강의 줌앤 파워를 자랑하는 애니멀 포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꾸득 꾸득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꾸득 꾸득 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저희도 해주세요 안녕 힐들힐들힐들어 자한의 춤을 쉑기 쉑기 쉑 쉑 쉑 쉑 쉑이 손 손 손 핸蘑 헹 헹 한만 더 손 손 손 핸蘑 헹 Kathry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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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